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합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또 반갑습니다. 멋진 차, 가성비 좋은 차만 잘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또 한번 제가 또 골라드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카니발 차량, 올류 카니발 차량을 또 가성비 좋은 차 어떤 게 들어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또 보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매장에 오시면 또 이렇게 매장 전산망을 통해서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중고차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증이죠. 저희가 또 1년 보증 상품이 있기 때문에 또 무료로 엔진미션, 국산차는 전부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2년 보증 상품도 있어요. 2년짜리는 유료이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또 올류 카니발 대략 한 8대 정도, 가성비 좋은 차 대략 8대 정도 한번 골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은 노블레스 등급이고 하얀색입니다. 일단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단 범퍼 굉장히 이쁘죠? 자, 이 모델 일단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차입니다. 1,370만원, 17년형이고 또 11만 7천키로. 연식 좋죠? 주행거리 좋죠? 가격 좋죠? 등급 좋죠? 옵션 좋죠? 워낙 빠질 거 없는 바로 이 차량.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보시면 미세누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죠? 하나, 둘, 셋. 교환이 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큰 데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는 또 7%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라면 그래도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션 자체가 일단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자, 옵션 보기 전에 자,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하는 차량은 9인승 카니발입니다. 올류카니발. 지금 매장에 오시면 무려 9인승만 365대 정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많죠, 차가. 자, 대략 가격대는 1,000 이하도 있습니다. 자, 제가 1,000 이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699만원, 750만원, 779만원, 800만원, 850, 900. 굉장히 싼 매물도 많고요. 그리고 1,060, 1,070, 1,080 이렇게 1,000만원 초반대의 매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1,300만원대, 1,500만원대, 대략 1,900만원대까지 올류카니발이 있어요.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차량은 그나마 각 가격대별로 괜찮은 가격대, 가성비가 좋은 차, 탈만한 차, 오래오래 탈만한 차, 한 10년 정도 더 탈 수 있는 차만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옵션, 2차죠. 일단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서 옵션 자체는 정말 최고, 좋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일단 너무나도 깨끗하죠. 트렁크 캐치도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들죠. 캐치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또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자, 도우 보시면 또 메모리 시트 2단계가 또 올라갑니다. 괜찮죠? 또 도어 트림 보시면 도우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또 카본으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위끄럼 방지 옵션 등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품이죠. 자, 이렇게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시트 보시면 굉장히 또 퀄리티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쁘죠. 이외에 썰루프 있죠. 자, 슬라이딩 자동도 있고요. 시트 보시면 일단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양방향, 통풍, 열선, 감지센스. 전부 다 옵션이 다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이죠. 완전 풀옵션이죠. 이 차량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자, 또 다음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다음 2차입니다. 자, 1370만원 모델이고요. 자, 이 모델을 보면 검정색이죠. 검정색이고, 트레드를 보시면 타이어 4짝은 전부 다 70% 정도 남았습니다. 16년형이고, 16년식이죠. 10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 8키로에서 12키로, 15키로까지도 나오죠. 1370만원, 자, 미세누에는 없습니다. 깔끔하죠, 일단. 자, 그리고 사고 교환도 없고, 매연사 프로. 렌트 없고요. 깔끔합니다. 일단 합격. 자, 검정 외관이고, 일단 실내는 굉장히 또 깨끗해요. 위에 보시면 듀얼솔루프가 또 들어갑니다. 자, 멋있죠? 엔진 룸도 아주 깨끗하고, 뒤에 트렁크의 공간 깨끗합니다. 또 이렇게, 또 자동문 들어가고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커플도 들어가고요. 이쁘죠, 차가? 관리를 잘한 차. 이런 차는 꼭 사세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중고차라는 게 이제 뭐 사야 되는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자, 1170만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자, 한번 볼게요. 하얀색이죠? 일단 외관은 또 하얀색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은 차량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일단 너무 싸요. 1170만원. 자, 한번 볼게요. 어? 오, 사고가 굉장하죠, 이러고. 어허. 자, 매연도 너무 좋은데, 일단 안쪽으로 11번, 13번, 12번 전부 다 먹었죠. 이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어, 주행하실 때 소리 납니다. 이 차, 이런 거는 또 사지 마세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차량이고, 9인승이고, 색상은 또 쥐색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자, 가까이서 보시면 상당히 또 이쁜 차죠. 자, 온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정말 패밀리카. 바로 이 카니발, 굉장하죠. 한번 타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행 가실 때 카니발만큼 푹신하게, 피로감 없이, 잘 탈 수 있는, 저렴하게 잘 탈 수 있는 차가 또 없습니다. 자, 1570만원, 15만 킬로, 18년식입니다. 자, 이 차량은 또 보면은 미세네어가 하나도 없죠. 너무 깔끔하잖아요, 일단.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전혀 사고 교환이 전혀 없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그리고 렌트 있습니다. 매연 2%입니다. 자, 이 차량 꼭 구매하세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이런 차, 어디서 가겠습니까? 자, 시트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커플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USB도 220V 들어갑니다. 워크인 있고요. 자, 자동문 됩니다. 파워트렁크 됩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트레드는 대략 60%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옵션이 많기 때문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너무 괜찮죠. 자,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950만원, 일단 너무 쌉니다. 어떤 차일까요? 자, 색상은 은색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싸죠. 이 차 어떤가요? 일단 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실버 색상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실내 볼게요. 오, 일단 실내가 오늘 본 차량 중에서 일단 실내가 정말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너무 멋있죠. 7인승처럼 굉장히 또 레일이 넓어요. 자, 뒤쪽에 또 이렇게 루프에 또 썰루프가 있고요. 950만원, 너무 쌉니다. 자, 미세누이 없죠. 깔끔하고. 자, 사고 교환은, 교환은 있어요. 하나, 두 개. 단순 교환, 단순 수리. 매연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오, 타이어는 정말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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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죠. 자, 트렁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동문. 자, 이렇게. 자, 220V 미끄럼 방지 옵션.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죠. 타이어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럭셔리 등급이고요. 자, 색상은 또 이 차량 가장 좋아하시는 또 쥐색바디입니다. 트레드는 대략 60% 남았네요, 타이언. 1,190만원. 자, 일단 그릴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 전면부 모습도. 아직까지도 너무 촌스럽지 않은, 아주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넷들을 이렇게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V라인으로. V라인은 이렇게 살짝 본넷을 눌러준 이렇게, 이런 본넷들은 약간 좀 뭐랄까, 센스가 좀 있다. 그리고 디자인이 아직 살아있다. 자, 생동감이 넘친다.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자, 그래도 좀 오래 타도, 연식이 오래돼도,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트 보세요. 일단 너무 깔끔하죠. 에어백도 있잖아요. 자, 1,190만원 15연식에 13만킬로. 이 정도면 괜찮죠. 자, 타이어 괜찮게 많이 남았죠. 자, 이렇게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 뒤에 공간도 많이 남고요. 열선 시트 다 있죠. 그리고 대비 후방 카메라, 깔끔하네요.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노블레스트 등급이고, 자, 이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검정색이죠, 일단.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브라운, 실내는 아주 깨끗한 브라운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보면 사이드 스텝 있어요. 아이들이 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내가 정말 아주 깨끗한 브라운 시트. 잡소리였고요. 노블레스트, 썰루프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훅축방, 경복이, 썰루프.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한 차예요, 이 차는. 미세누에는 그래도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 하나 있어요, 변속기 쪽에. 요거 하나. 변속기는 참고로, 거의 다 모든 차들이 10만 킬로 넘으면 하나씩은 미세누이가 다 찍힙니다.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매연 2% 렌트 없음, 무사고 무교환. 저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오늘 본 차량 중에서 그나마 1,000 이하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에 드네요, 이 차도. 자,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자, 1,250만 원, 마지막 차. 자, 은색, 실버 색상이죠. 자,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인지. 자, 황금만 3개,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꼭 아셔야 되죠. 렌트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3% 이 차는 사야 될까요? 자, 일단 황금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1,200만 원대라서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큰 사고 데미지는 없었기 때문이죠. 트레드도 많이 남았고, 보세요. 80% 가까이 남았죠. 네비 후방 카메라, 자동문 대정. 네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미끄럼 방지 옵션 있고요. 도어 트림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괜찮죠,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일단 1,250만 원 싸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주행거리. 11만 8천 키로. 굉장히 또 짧은 주행거리예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카니발, 올류 카니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더 뉴스 카니발, 신형 카니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무진장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